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죠? 건강하게 살기엔 가장 기본 건강절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분 스쿨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 건강을 도와야 되니까요. 발모양부터 보아드립니다. 바른 여러분들이 나란히 하되 약간 벌리면 서 있기가 중심 잡기에 쉽죠. 움직이가 가까울수록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균형을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엄지발가락이 가까워지도록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뒤꿈치를 꼭 드시고 뒤꿈치를 들면 항문에 이렇게 닿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항문을 통해서 기가 빠져나가는 데서 반기 이라는데 항문을 닫으면 축기가 됩니다. 축기가 되도록 해서 건강하도록 하는 기본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에 힘을 다치고 뒤꿈치를 들고 자연스럽게 항문이 닿혀서 축기가 됩니다. 발모양은 됐죠. 두 번째 손 모양을 하겠습니다. 손은 나와 너가 하나다 이런 뜻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해 오던 방식입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의 모양은 연꽃 봉우리 모양을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연꽃 봉우리 모양을 만듭니다. 자 나와 너가 하나고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과 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삶으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뜻으로 손 끝이 바깥으로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쪽으로 향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손을 딱 붙이지 않고 약간 띄우고 가슴에서 약간 띄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은 두 가지로 큰 절이 있고 밤배라 해서 약식 절이 있습니다. 밤배는 한 45도 굽혀서 정성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밤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도 정도 굽혀서 이렇게 네 이렇게 왜냐하면 간단하게 해야 될 때 혹은 약식으로 해야 될 때 이 밤배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땅에 붙이고 두번째 손을 무릎 앞에 30cm 앞에 놓고 세 번째 자 발모양을 보시면 발모양을 불교에서 절할 때 보면 이렇게 포개게 하는데 포개 보시면 보십시오. 포갠 자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골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되니까 하다가 날되면 반대로 또 바꿔서 해라. 이렇게 해서 왜 균형을 잡게 해서 이랬는데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 대대로 나란히 해오세요. 이렇게 자라해서 나란히 해오세요. 나란히 해오세요. 나란히 하면 아예 골반이 떨어질 없이 처음부터 균형이 잡히죠. 이렇게 나란히 하신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인다는 것 이제봐요. 자 그 다음에 이마를 땅에 대. 자 이럴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되요. 엉덩이가 뒤꿈치에 붙으면서도 이마가 땅에 딱 붙으면 이분은 복부에 지방이 아주 건강하게 적당하게 있다는 뜻이고 무릎을 붙여서 엉덩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마를 땅에 대려면 엉덩이가 들리는 분은 지금 건강검진 안해도 복부 비만이다는 걸 아시고 복부의 지방을 살짝 본래자리로 보내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저녁 한 끼를 굶으시면 그냥 본래자리로 갑니다. 용 안 써도 돼요. 저녁 한 끼만 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를 들고 팔을 쭉 펴고 이때 손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손은 그 자리에 있고 팔을 쭉 펴고 고개를 들어주면 보십시오. 허리가 찰룩하게 들어가죠. 여기 뭐요? 본래 허리를 회복한다 해서 치유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디스크 예방이 된다 해서 예방과 치유가 되는 자세가 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왜? 허리가 안 좋은 분이 있고 오히려 허리가 치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준비 발 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뒤꿈치에 또 붙이고 합장합니다. 이때 일어날 때 뒷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일어날 때 장단지 근육에 힘이 팍팍 생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뒷꿈치 덜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서도 땅에 붙이지 않고 계속 있으면 힘이 짱짱해집니다. 다리 근육이 좋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면속으로 해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손대이고 엉덩이가 반드시 뒷꿈치를 대이고 이마를 꼭 들고 허리 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때 구호를 하면서 발 끝을 붙이면 뒷꿈치를 많이 드는 것이 힘들고 발을 약간 벌리면 뒷꿈치를 많이 드는 것이 힘들고 발을 약간 벌리면 발을 약간 벌려보세요 약간 벌리면 뒷꿈치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푹석푹석해서 쿠션으로 해서 좀 더 들리는데 그래도 많이 들리네요. 그렇게 해서 이때 여러분들이 덕분 소응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덕분 소응을 먼저 15분 동안 자기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빛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건강이 나다는 것을 왜? 내가 빛이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15분 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다 이렇게 15분 저를 먼저 하라고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빛이 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다 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다 이렇게 15분 동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분은 여러분이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덕분 소음을 15분 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다 이렇게 해도 한 세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을 하시되 이제 절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절은 왜 하는가를 알고 하면 더 좋겠죠 건강하게 지게 해서 특히 여러분 몸이 벌떡 일어나서 퍼떡 즉시 움직이라면 몸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건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때부터 만들 때 어떻게 만들냐면 고마움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하면 세포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본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니까 혹시 건강이 지금 회복해야 될 분들은 고마운 표현을 안해서 그렇다는 것을 빨리 알고 두번째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빨리 알고 자세 바르게 건강제로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속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15분 시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학장을 맡고 계신 담마 학자님께서 시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